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은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우리 단골고객님 유정씨가 방문해 주셨어요 긴머리 레이어드 커트를 한 상태인데 깔끔한 스타일링인 C컬 드라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C컬 드라이를 하고 포인트로 약간 S컬을 믹스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혼자 할 수 있게끔 배워가세요 시스르벡 드라이하는 방법과 여기 얼굴 소멸 라인 드라이하는 방법 오늘 전체적으로 셀프 스타일링 꿀팁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해주세요 먼저 일단 앞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통손이신 분들 곰손이신 분들은 그루프를 사용하시는게 굉장히 편하실거에요 앞머리 섹션은 상각형을 작게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각도를 살짝 이렇게 들고 들고 그루프를 안쪽으로 옹글동글 감아요 그루프를 감아 놓으시면 아침에 메이크업할 때라던지 드라이할 때 훨씬 편하다는거 층이 있기 때문에 시컬 드라이만 하셔도 레이어드 느낌이 나오실거거든요 깔끔하게 곱슬기를 정리하면서 아랫단은 그냥 이렇게 둥둑게 감아주시면 돼요 모발 손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 열을 많이 주지 않고 이렇게 뜸을 지리면서 시컬을 만들어주는거에요 굵게 똑같이 결정리를 살짝 해주고 끝을 시컬로 시컬로 드라이를 넣어요 가장 윗단도 결정리는 필수 그리고 시컬 매일 웨이브 드라이만 하면 즐겨우니까 이렇게 시컬도 하고 다니라고 알려주세요 요렇게 양옆 레이어도 시컬이 나왔죠 뒷머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컬을 넣을건데 혼자 집에서 하실때 뒷머리 섹션을 옆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끝만 감아주시면 돼요 요 뒷머리는 제가 빠르게 하고 올게요 자 이렇게 뒷머리도 전체적으로 시컬 드라이를 했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뒷머리도 시컬 여기도 시컬 손으로 그냥 막 풀어요 툭툭 툭툭 썰어서 그냥 풀어요 그러면은 시컬이 약간 안으로도 들어가고 밖으로도 뒤집어주고 자연스럽게 컷 라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시컬을 한 상태에서 이제 포인트를 항상 이렇게 드라이를 하고 본인의 얼굴형에 맞게 포인트를 주는게 가장 중요하세요 얼굴이 되게 작고 살이 많이 없는 얼굴형이기 때문에 옆 볼륨을 살짝 살려주면 훨씬 예쁘거든요 요 부분만 가볍게 S컬을 넣어줄거에요 여기만 아이롱으로 그리고 시컬보다 조금 더 감아서 열을 식혀주면 이렇게 S컬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포인트 줄 수 있는 브렛나루 머리까지 같이 아이롱으로 S컬을 감아서 포인트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드라이 방법이기 때문에 시컬에서 포인트로 S를 믹스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C컬과 S컬이 겹치기 때문에 진짜 한글 안한글 자연스러운 컬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 앞머리 드라이를 해야겠죠? 보시면은 시스르뱅 앞머리랑 옆으로 떨어지는 얼굴 소면 컬트를 다시 했기 때문에 여기 드라이를 해줘야겠죠 앞머리가 흐르는 방향대로 방대 라인을 가리게끔 한 번 그리고 아래쪽으로 턱선을 감게끔 한 번 이렇게 총 두 번 드라이를 해주시면 돼요 얼굴 방향 넘어가듯이 아이롱을 한 번 감아주시고 뜸을 살짝 식힌 상태에서 턱선으로 늘어가는 머리를 똑같이 한 번 더 잡고 얼굴 방향으로 한 번 얼굴 소매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앞머리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앞머리 구름구름을 풀게요 컬을 자연스럽게 손 빗질로 풀어놔주시면은 긴 머리 레이어드 컬 C컬 드라이가 끝이 납니다 C컬에서 포인트를 준 컬까지 완성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모발이 힘이 없거나 축축 쳐지는 게 쉽다 하시는 분들은 옆쪽에 볼륨을 살짝 넣어주면 훨씬 예뻐요 방대 옆쪽 귀 옆선 여기 안쪽 부분에 셀프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볼륨 살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손을 살짝 넣고 안쪽에다 여기다 열을 줄 거거든요 혼자 하실 때 항상 드라이 열을 주고 식혀줘야 돼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다르죠? 왜 이렇게 다르죠?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정말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꿀팁 많이 알려드려요 그리고 혹시나 머리를 묶겠다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머리를 촥촥 빗어서 머리 묶고 양 옆쪽은 이렇게 촥촥촥 빼서 자연스러운 라인들을 만들어주고 손으로 이렇게 머리 묶어주시면 끝이에요 따로 어려운 건 천이 없어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소연쌤이 알려드린 긴머리 레이어드 컵 시컬 드라이가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드라이이기 때문에 어둠자 슬프 스타일링으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해보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셨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주세요 소연쌤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려요 크게 말해줘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아무것도 안 받았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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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